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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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탄소식생활 그로벌 그린푸드데이 선포식을 신앙 글로벌 그린푸드데이 비전선포식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상기후 지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가 중병에 걸린 듯 시달려있습니다 Credit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을 살펴보면 이제 변화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지속가능한 먹거리 탄소중립은 생산, 수비 전 과정에서 각도의 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. 저탄소 식생활에 실천하는 그린푸드 운동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저탄소 식생활이 지구를 지키는 하나의 핵심적인 큰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